인천시와 한나라당 인천시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아시안게임 국고지원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정협의회 주요 내용 노명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시안게임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고지원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겁니다. 특히 문방위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또 이경재위원님께서 큰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학재위원은 수도권 매립지 악취 해결에 근본적 해법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 행사 내지는 책임을 인천시가 다하지 않았다 그동안에. 너무 이게 버리는 치우는 자들의 문제로 생각했지. 인천시는 악취 방지법과 대기환경 보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폐기물 반입 부담금 제도 도입도 건의했습니다.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서 서울시 예산에서 수도권 매립지 환경개선 예산으로 정확히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과의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홍일표 의원의 지적에 송영길 시장은 공감을 표하면서 대화 채널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의원들은 인천대 법인화와 국제병원 설립에 인천시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고 송 시장은 한나라당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인방송 노명준입니다.